뭐야 이거 이 못난이 누구야 왜 이쁘기만 한데 난 보고싶을 때 맨날 보면 돼 안돼 지워 지우자 어? 우리 뭐든지 다 해도 되는 평범한 남자 여자로 시작하자 그러자 지금부터 평범한 남자 여자로 시작하자 미안해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 평범한 남자는 한밤중에 사라져서 연락이 두절되고 다쳐서 들어오는 일 없는 거 알지? 난 그거면 돼 진짜 그거면 돼? 내가 잘하는 게 만두 빚는 거 밖에 없는 남자인데도 괜찮아? 잘하는 거 많지 땅 지키는 거 가끔 보면 나보다 땅을 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 아무리 유치한 세계를 하지만 땅을 질투할 줄은 몰랐네 또 있어 새아버지 노래타기 그건 내가 좀 잘했지 근데 이 사진은 뭐야? 언제 찍은 거야? 찍힌 거야 홍나리가 도둑처럼 남의 방 뒤질 때 사랑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걸 알았어 사랑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걸 알았어 사랑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걸 알았어 감사합니다